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월 27일 날 의원총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역사 왜곡 처벌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박성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서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반대의견이 왜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정말 일사불란함이라는 것이 당에서 좋은 일인가 그런 당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6월 당시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18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해찬 대표가 말하는 가짜뉴스가 어떤 뉴스인지를 또 궁금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짜뉴스가 그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의 당 정책이 검토를 거쳐서 마치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아주 예외가 찾을 수가 힘든 그런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법안은 서른 의원이 발의하였다고 전합니다. 진상규명특별법은 또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함께 발의한 역사 왜곡 처벌특별법에는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날조하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진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혈 진압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악의적으로 왜곡날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악의적으로 왜곡날조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답 이외의 역사 해석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날조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점입니다. 이 같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법안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크게 우려합니다. 역사에 대한 시각이나 평가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대폭 위축시킬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학자가 사회적 통념과 동떨어지는 이론을 학술적으로 제기한다면 그것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한편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확실한 사실을 왜곡날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4.19 혁명 등 과거의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뒤로하고 5.18에 대해서만 유독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한 취급을 하려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국내에서는 특정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 해석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의견을 sns 등에 게재하는 경우 심한 제재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해석만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집단이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체의 다른 의견이나 역사적 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예 7년 이하 진역형에 처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그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잡아넣겠다는 이야기죠. 6.25 전쟁처럼 너무 맹백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북침서기란 이견을 제기하는 국내외 학자들이 있습니다.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북침서를 주장하더라도 그런 학자들을 잡아 넣지는 않습니다. 이런 뜻밖의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고 한독자가 이렇게 합니다. 역사 해석을 강제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사회에서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5.18 특별법 같은 경우도 이 방송에서 다뤄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황당하고 상식이나 기존의 그런 통념에 배치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또한 S님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견을 합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맹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이 처벌할 수 있도록 다 용인한데 유독 5.18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가지 외에는 일체의 다른 역사적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고집하고 그것을 집권 여당의 힘이 있다고 해서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5.18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종류의 그런 혜택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 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특별법을 너무 많이 남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더 깊이 생각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0월 28일에 방송됐던 가능한 빼앗사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 짧게 윤종철 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결국 칼을 들지 않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틀어 갈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공시지가를 이용해가지고 세금 수입을 증대시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윤종철 님의 그런 반대 의견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공시지가 현실화의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지만 결국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된 것은 징세, 세금 수입을 증대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우리는 헌법으로 조세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때는 세율과 항목을 법으로 정하고 그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조세주권주의의 기본적인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칙을 바로 우회할 수 있는 것이 행정부가 자기 뜻대로 세금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면 조정해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른바 하반경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금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이 모두 다 짜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정부는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혹한 세금 때문에 조세주의의 저항이 일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속성을 밀어보면 결국은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조세주의의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윤종철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길 수 있고 저는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뿐만 아니고 지오엔지 공TV도 구독과 알림 또 그리고 좋아요 등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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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